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.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인 차상위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%를 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72만여 원, 4인 가구 195만여 원 수준이 대상입니다. 대상자가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합니다.